둘 다 선택했어? 네 아니 왜 이 둘을 선택을 했어? 우리가 얼마나 피 땀 흘린 노력을 했기에 얼마나 매력 발산을 했기에 선택이 됐을까요? 아 진짜 쟤가 지금 정상으로 진짜 맘에 안 들어 어 속았지 했지? 그래! 했지? 응 알았죠? 내가 들어가서 널 일로 때려보겠다 뜨거워 날아야 돼 너만 거기서 나오면 돼 열받아 열받아 펜스 있고 삼행시 있고 그 다음에 개인기 있고 그치? 장기 장기자랑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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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무슨 말도 안 돼 얘길 해 조용히 앞에다 너 이거 재문이 형 너 진짜 벼르고 있어? 갑자기 또 왜 어? 병거리지마! 내가 뽑은 성인뿐만 건강할 거야 너만이야 너 진짜 그렇게 진짜 그렇게 너 끄지마 너 끄지마 너 끄지마 야 야 형 너무 신기하네 이 사람이야 우리 좋습니다 삼행시 먼저 가시죠 삼행시 먼저 이거 딱 지어줄게 형은 동창생 형님은 런닝맨 김유정 김유정 아 김유정 그래 형은 안 알려줘 하하하하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정말 어이가 없네 야 나 진짜 아우 열받아 열받아 형부터 동창생으로 하나 둘 셋 동! 야 이 동물 같은 놈들아 그렇지 잘한다 참! 창을 받아라 그렇지 잘한다 창 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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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잘한다 잘했다 잘했다 나 여기 앉아야 돼 알았어 일단 뭐 나쁘지 않았어 오케이 김유정 하나 둘 셋 김! 김유정아! 깜짝이야 괴력 따라하는 거 아니야 이거? 아 뭘 따라해 하나 둘 셋 유! 유정아! 형 괜찮아 형 색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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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하나 둘 셋 정! 정분 나지마! 아니야 이거 뭐야 유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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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까 아니 아까 끝말잇기 한 번만 끝말잇기는 정분을 했거든 아 정분을 왜 이렇게 끝! 오케이 재석이 형은 탑이 주는 걸로 바로 하는 거야 오케이 자신 있어 얼마든지 줘 컴온 15행실 수도 있어요 던져 던지라고 가능해 아니 가능해 우리 받아 받아 줘 해 줘 컴온 던져 하나 둘 셋 땅 predicted 지금 탑초 좠 탑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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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줌나 탑초 탑초 나는 끝났다 내려 저 아이템 비어나갔다 타보래? 됐어. 결정했어. 진짜? 한 명만 뽑아. 결정하겠다. 해라. 저희는 두 명 결정하겠습니다. 뭐? 갑자기 변했습니다. 두 명을 데려가겠다. 얘들아 떨어졌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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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떨어졌어. 얘들아 떨어졌잖아. 안녕. 야. 야 개붓고 너 그냥 가는 거야? 야 도로시. 그냥 가냐? 어? 야 그래. 좋아. 너희들 전쟁이야. 전쟁이야? 전쟁이야. 어 저 어디 있고 저러니까 진짜 비싸게 해. 에이 열받어. 아 열받어. 하하하하. 우리 같이 한 팀인가 봐요 형. 아니 근데 석진형이 안 보이는데. 석진형은 뭘까요 형이? 막업사인가 석진형이? 석진형이 왜 막업사예요? 아니야? 에코 촬영하는 거 아니겠죠? 어제 우리 팀 많이 하셨으니. 저기 있네. 진짜 숙성도 있구나. 그러네. 야 그래도 얘네는 털 어디까지 자꾸 안 추웠겠다 야. 어 사자니까. 어? 깡통. 깡통이다. 깡통이 왜 이렇게 많아. 깡통이 왜 이렇게 많아. 깡통이 왜 이렇게 많아. 어? 서커스단 단장님 윤재문 씨 와. 어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 서커스단에 동물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왔어. 우리는 서커스 못해 겁이 많아서. 이쪽은 도로시야. 도로시 안녕. 도로시다. 이쪽은 도로시 오빠. 이뻐 이뻐. 오빠가 어디 있어요. 뭐라고? 오빠가.